중국이 12월부터 일부 소비품목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인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떠한 내용인가요? 상당히 한국 입장에서 보면 좋은 얘기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미국에서 미국 제품들 한국에 들어올 때 관세를 한국이 상당히 낮게 했다는 것이고요. 낮게 했던 기본적인 팩트가 한국 정부가 나서서 관세를 인하하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 간의 관세와 관련 없이 서로 그 가운데서 승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어떤 경쟁 구조로 가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설명을 잠깐 깊게 다시 들어보면 미국이 중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만큼 무역 수지가 흑자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이제 관세를 이만큼 내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이제 소위 공정 플레이를 하겠다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시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지난 24일이죠. 일부 소비품목 관련돼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하의 직전이 2017년 12월 즉 다음 달부터 며칠 안 남았죠. 다음 달부터 인하하겠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선포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관련돼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과 중국 방문할 때 그런 어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좀 시그널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만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수입을 그만큼 우리가 중국이 확대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강하게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87개 품목이라는데요. 아직까지 뭐 세부적인 내용은 좀 제가 중국어로 써서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기 분유 그리고 기저귀 치즈 커피 추출기 스키용품 등 유화용품부터 식품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과거 시기에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그 소위 분유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중국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한국 제품이 더 좋다 이런 관점 속에서 상당히 선호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한국에 있는 중국 관련 소위 유화용품 등은 그만큼 좀 수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한 이 가운데서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어떤 대중국 수출 품목이 다수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관련돼서 애들 유화용품 즉 수유가 지난 상태에서 소위 분유 먹이는 걸 보면 한국에 있는 분유가 몇 가지 분유가 있었습니다. 뭐 그냥 엄마가 아니라 어떤 좀 비싼 거 진짜 엄마 이런 어떤 분유 가운데서도 상당히 이렇게 가격이 비싸게 좀 차별화되는 것을 겨냥한 것을 보면 그만큼 분유 회사 입장에서도 결국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분유 먹이고 싶다 그런 어떤 전략 속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그냥 분유 좋은 분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마 중국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좀 경쟁을 심화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 있는 분유 회사 극단적으로 중국의 분유 회사와 한국의 분유 회사의 소위 경쟁력을 높여서 그만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적자 도생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일단 중국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우리가 일본을 갔을 때 어떤 동물 그려지는 우리가 밥솥을 한국이 많이 사왔답니다.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 이번에 수입 관세를 인하하게 된 기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한국이나 아시아 가서 그 해당 어떤 제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 나가지 않더라도 중국 내에서 사게끔 그만큼 면세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싸게 했다는 것을 보면 일단 중국 정책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관세 인하는 것이 첫 번째 기본적인 이벤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중국 기업과 그리고 중국 이외 기업 간의 서로 경쟁력 사업을 속해서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기업만 결국 중국 정부가 보호한다.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그만큼 자생력이 있는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중국이나 글로벌 가운데서 유아형품은 좀 강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관세가 인하된다면 이것은 사드 경제 보복 이슈를 넘어가지고 한국의 분주 쪽에서는 즉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주요 수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